시작! 시작! 아 죄송해요! 죄송해요! 아 죄송합니다! 안녕하세요! 그리핀 포트나이트 팀입니다. 벌써 설날이 다가왔습니다. 항상 웃음과 행복 가득한 2019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! 새해는 고생하세요! 2019년에는 포트나이트 월드컵이 열린다고 공지가 나왔었는데 포트나이트 월드컵에 참여해서 컵을 들어올리는 게 오래 있습니다. 리그 오브 레전드나 아니면 컵지 같은 게임을 평소에 하면서 진지하게 게임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올 설에는 좀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친척들도 좋아하는 그래픽으로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어느 대회가 열린다면 그 대회에 가서 꼭 1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아무래도 설이 열리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오기는 게 뭐여서 귤이나 까면서 여태까지 못했던 이야기라는 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네요. 운동도 다니면서 제 건강도 관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임도 열심히 잘하는 게 좋습니다. 순환경들인 만큼 그동안 가족들하고 보탔던 얘기들도 하면서 좋은 시간 그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쉬시고 학생분들은 운동 많이 받으시고요 어르신분들은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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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